제가 적어놓은 분인데요 이거를 한 분 나중에 추첨을 해드리면서 한 분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읽어주시기도 하실 거구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데이트 하실동안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워 보셨나요? 네 저 다음주 1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더 팬이 됐어요 진짜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함께 읽고 싶어요 아 그렇네요 언제나 진짜 우리 저기 앉아있는